강한 인천과 부산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뤄냈다고 의미 부여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선거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더 앞장서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. 전남 지역에 공을 들여온 조국 혁신당은 기초단체장 입성에는 실패했지만, 20, 30%대 득표율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.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.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난 10년간의 진보 교육 기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. 정 후보는 당선 소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원상복귀하고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. 윤소한 기자입니다.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. 보수 진영이 10년 만에 주요 후보 단일화까지 성공했지만, 서울시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습니다. 정근식 후보는 50.24%의 득표율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5%포인트 가까이 제치고 당선에 확정지었습니다.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. 조교장은 4월 4일 되었습니다. 지금 협의가사 교육감 보궐선해 복aks 선생님 floor 9000만 Kara